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지난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해당 정책들을 언론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시장으로서 자연 또는 사회재난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포토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지점에서 반응했을까요? 검색량 분석 서비스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검색량을 살펴봤습니다. 화연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군데에서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은 지난해 10월 30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타깝게 기억에 떠올리실 겁니다. 159명이 희생자를 냈던 이태훈 참사 발생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해당 날짜는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시장이 귀국해 현장 수습에 나선 첫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색량이 많은 날은 지난해 8월 9일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 가족이 사망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대응 미흡 비판과 함께 부랴부랴 반지하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등 사후 대책이 나오고 현재도 진행형이죠. 3위는 북한 발사체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미급 재난문자로 발송했던 지난 5월 31일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은 맞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자연사회 재난에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년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하인지는 국내 54개 언론사 기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빅하인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색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합회가 지하철에서 시위를 시작한 날이 검색량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폭우 피해가 있던 시점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면담 시위 재개 날입니다. 그만큼 1년간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시민이든 언론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에 크게 반응했던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정책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여러 가지 안전재난에 대한 걱정거리도 굉장히 많은 게 서울시민들의 마음가짐인데요. 따라서 이런 안전에 관계된 거나 재난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치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지우지 않고 계속 실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네거티브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태훈 참사의 연관어를 분석해봤습니다. 이태훈 참사 유가족 측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관련 기사는 대부분 지난 2월 21일 시위의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진 철거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오시장과 재개발, 재건축도 연관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기익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속통합기익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입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익으로 초고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와 또 해당 지역이 많이 거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과거와 대비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급이 많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서울항이 조성되는 여의도의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마치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